어쨌든 뭐 그 작품은 우리 과장님 동기부여를 저한테 주셨으니 말은 봐라 이번부터 말은 봐라 해야지 사실 출발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이제 용역까지 거의 다 마무리 치고 된 시점에는 그 우리 지금까지 1차 1차 발표할 수 있는 것까지 합포 다 해놓고 왔습니다. 가장 덕분인데 아닙니다. 그래서 뭐 했으니까 그런 무리 없이 냉동합포하면 오늘 후임자국은 옥산 2지구 공룡주차장 1지구입니다. 옥산 2지구지만은 서부 1동입니다. 아 그렇구나. 은행이 따지면 서부 1동지역입니다. 어쨌든 그 지하주차장 280대 이상이 되어야 돼요. 287대면 287대면 그런데 그게 이제 년수가 조금 없었죠. 입구 때문에. 그래도 약 280대가 활용도가 생긴다면 얼마나 대단한 성과입니까 엘리베이터를 3개인가 그렇게 넣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거를 활용도로 하기에는 엘리베이터를 3개 맞게 넣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놓고 포럼을 해볼까요? 하여튼 옥산 2지구 공룡주차장은 우리 이흥 과정 작품입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이번님 작품입니다. 아유 덕분입니다. 이번님 작품입니다.